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일본의 아베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다음 주 정상회담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. 다음 주에 종전 선언에 서명을 할 수도 있고 얘기가 잘 되면 김정은 위원장을 백악관에 초청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. 먼저 워싱턴에서 손성민 특파원입니다.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이 큰 성공을 거둘 것이며 북한과 세계를 위해 밝고 새로운 미래를 가져다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. 그러면서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를 보고 싶으며 그 첫 단추로 한국전 종전 선언에 서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비핵화의 반대 급부로 북한에 대한 안전보장 약속을 재확인한 겁니다. 회담이 잘 되면 김 위원장을 백악관으로 초대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. 김영철 편에 전해진 김 위원장 친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단순 안부 인사였는데 아주 따뜻하고 좋은 편지였다고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. 일단 13일까지로 예정된 정상회담 이후 외교 일정도 일부 공개됐습니다. 국무부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13일까지 싱가포르에 머무른 뒤 13일부터 이틀간 한국을 방문해 한미동맹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 워싱턴에서 SBS 손성민입니다. 이중 패 이게 한번에 들어갔습니다. 국문은 차가운 국무부는 너희 처리나를 위조하기 위해 대신 존 know 당신이었습니다.